수리 수리 오 최고 수리 예이 맛있겠다 역시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되나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또 오 기분이 좋네요 우리 앞에서 배가야 되네 뭐야 수리님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짠 원래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조금씩 맛있어져 나도 어른이 됐나봐 근데 나는 원래 술맛 진짜 몰랐거든 어느 정도였냐면 어 술을 왜 먹지 아직도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을 해 술을 왜 먹지? 근데 요즘엔 좀 알 것 같아 난 엄청 막 엄청 취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술을 못 먹는데 나는 술이 엄청 취하기 전에 속이 먼저 안 좋아져가지고 술을 술 취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없는 듯 나는 필름도 몇 번 끊긴 적이 별로 없어 옛날에 친구들이 막 필름만 끊겼다 그러면 그냥 쪽팔려서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약간 술 보러 특이한 사람들 여기가 없나? 나는 무조건 자서 재미가 없어 난 술 먹으면 근데 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근데 우는 건 어쩔 수가 없나봐 왜냐면 술 먹으면 그 감정이 기복이 더 심해지지 않아? 그냥 슬픔 얘기 들어도 더 슬프게 느껴지 지나가는 고양이가 왜 슬퍼 친구들 다 집에 보내는 게 술버릇인 것 중이야 나 안 가고 싶은데 계속 가라고 해가 그래도 너무 짜증 날 것 같아 술 먹으면 목소리 커지는 사람 진짜 너무 싫어 내가 자꾸 볼륨 줄이라고 해도 나 가장 친한 사람 중에 술 먹으면 목소리 커지는 사람 있거든? 우리 아빠 나는 목소리가 작게 튀었는데 우리 아빠 목소리 왜 이렇게 큰거야 목소리 좀 줄여 제발 목소리 제발 부탁해 좀 작게 얘기해봐 그렇게 크게 얘기 안해도 다 안다고 아빠 아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다고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좀 볼륨 좀 줄여왔으면 좋겠어 지금 혼술하면서 혼술의 장점을 찾았다 안주 빨세우면서 눈치 안 봐도 돼 여기 여러 명 가면 사실 난 안주 잘 안 먹거든 먹긴 먹는데 뭔가 안주 먹을 때마다 약간 눈치 보여가지고 좀 심해서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안주 술 한 모금이 안주 하나씩이 아니라 술 한 모금이 안주 세 개씩 먹고 있어 내가 이거 설마 이거 이거 짝뜨기 한 개 줬냐 나 싫어 야 그래도 메뉴로 두 개 시켰는데 짝뜨기 한 개 줬어 내가 혼자 사는 거 어떻게 알았지? 둘이서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꼬챙이 하나만 줄 수가 있어 나 이거 빨간 거 봐 웃긴 게 3분의 1 먹었다 빨리 다 먹고 지구금 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막잔하자 막잔하자 콜라 한 모금 남았어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래 레드몬 레드몬 갯발 같아 붕대 한 개당 100개라고요? 도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보자고 음주배그 음주배그 어? 술 먹어서 오히려 천천히 하아 좋겠다 술 잘 먹는 사람들은 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술 먹으면 기분만 좋아지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술 먹으면은 머리 아프고 속 안 좋고 졸리고 피곤하고 숨차고 이거 아이쿠 쓰레기라고 부르죠 이거 안녕 넌 두 명이나 오면은 어떡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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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붕대 허 지금 이거 500개야 이거 한몸탱이에? 미쳤네 붕대 미션을 할때마다 말이 안되는 얼마나 먹어도 돼요? 한도 초과되면 어떡하지?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? 100개까지 알아먹으셨다 120개 먹어야지 먹었는지는 내 치킨은 먹었어도 있어 허어 전술가방 예상 못했는데 전술가방 미쳤는데 그자 붕대만 먹으면 되 징 킬할 필요가 있나 무거우니까 다 버리고 지금 가진 붕대 이거 껴찌가 안나오네 한 칸당 사실 30개 들어가요 30개 맞아 붕대 미션 줄 때는 전술가방 금지 해야 돼 너무 심해 95장 자장은 벌써 다 채워봤는데 또 바로 앉아야겠다 이제 적 만날때가 됐어 근데 이 상태로 적을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허허허허헣 안될거같아 시가전이야 눈앞에 백만원이 아른거린다 세머리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가면 나중에 못 건너갈거같은데 원래 실먹으면 용감해 아니 여러분 발소리 나는데요 헉 오토바이 엄마 오늘 밥값도 못했어요 열심히 게임 엄마야 꾸롱꾸롱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엄마 아 깜짝이야 4명만 더 죽으면 돼 4명만 더 죽으면 돼 4명만 더 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3쪽이 네 100번 달고 10개월 7개월 4명만 더 공수 10개월 5명 5명 아씨 선크림 왜이래 이 집에 있었냐 이건 운명 운명처럼 작군이 있어 마지막 이것만 집중하자 생존 3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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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만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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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롱 분명한다 엄마 1대1이다 분도 있어? 다 살짝 자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로잼으로 죄송합니다 잠깐만 조금 이따 쏴주세요 너무 너무 예쁘다 뭔가 구역질만 해도 좀 괜찮아진 느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는 근무 찾을게요 잠깐 스나프가 와서 그런데 또 근무 회복할거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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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